미스터트롯 시즌2 백옥스타의 탄생 상급 무료 5억원 모든 남성들 꿈을 갖고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TV조선 미스트로트 미스터트롯은 많은 스타를 발굴했습니다 미스트로트 진 송가임 미스터트롯 진 임영웅 미스트로트 투 진 양지은 과연 미스터트롯 2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미스터트롯에 나와 스타가 된 크리스천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스터트롯 김호중 요즘 잘 나가고 있는 장민호 얼마 전 드라마에도 출연했던 춤신왕 김희재 동굴 저음 목소리 류지강 내가 바로 홍자문이다 믿음의 사람 이도진 등 많은 크리스천들을 발굴했습니다 크리스찬 튜브는 미스터트롯 시즌2를 통해 많은 크리스천들을 소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 임영웅은 누구? 미스터트롯 시즌2 지원하세요 제2의 임영웅은 누구? 대한민국의 트롯 광풍이 다시 휘몰아친다 트롯 오디션 본가로 불리는 TV조선이 원조다운 압도적인 흥행력과 파급력을 지닌 미스터트롯 시즌2 연말 런칭을 확정지으며 오이지란의 힘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미스터트롯 시즌1은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히어로 임영웅을 비롯해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와 같은 미스터트롯 탑6를 배출한 스타들의 산실로 최고 시청률 35.7%를 기록하는 기엄을 토하며 지상파, 비지상파에서 방송되는 전 프로그램 중 통합 시청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더 새고 더 강하게 들어올 미스터트롯 시즌2는 우승 상금 및 인기 작곡가의 데뷔곡 제공이라는 특전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우승 상금 550과 더불어 파격적인 대우를 통해 그 어떤 오디션에서도 볼 수 없던 역대급 우승 특전을 지급합니다 타 오디션 출연자, 기존 미스터트롯 참가자, 기성 가수, 영재 가수, 신인 가수, 지망생 등 트롯에 대한 끼와 열정이 넘치는 모든 남성들에게 도전기회를 제공합니다 과연 제2의 임영웅은 누가 될지 전 국민적 초미의 관심자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